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호하는 수륜지구과학 전문가 우주현입니다. 자, 2023학년도 지구과학원 매직 기출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고요. 오리엔테이션에는 당연하겠지만 강좌의 특징, 강좌 구성, 업로드 일정, 완강 일정 등등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긴 하는데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기출문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문제들로부터 어떤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상 더 중요한 알맹이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따라서 그런 이야기들까지 차근차근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잠깐 시간 내셔서 이 오리엔테이션 꼭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출문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방법적인 측면 말씀드립니다. 일단 문제풀이를 통해서도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런데 문제를 풀기 전에 해야 될 게 있나 없나? 있죠. 믿은 것도 없이 문제만 맞추면 되냐? 안 되죠. 문제풀기 전에 당연하겠지만 개념학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야. 필수예요. 필수. 반드시 개념학습을 완벽하게 끝내놓고 그다음 기출문제 분석에 들어가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 게 올바른 과정인지 설명드리면 일단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자기 손으로 먼저 푸는 거예요. 오케이?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온갖 개념 원리를 다 적용시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자료를 분석해보고 어? 그래도 답이 잘 안 보여. 그러면 이게 실제 시험 보는 건 아니지만 시험 본다라는 생각에 입각해서 찍어서라도 어쨌든 나름 근거를 가지고 의미 있게 해석을 해서 나름의 논리를 적용시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 과정이 틀렸을지도 모르지만 해보는 거지. 시도를 해봐야죠. 오케이? 문제를 풉니다. 그다음 오답 정리를 합니다. 자 일단 채점을 하셔야 돼요. 채점을 해야지. 근데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제를 예를 들어 100문제, 200문제 잔뜩 풀어. 그리고 한 3, 4일 있다가 채점을 해. 틀린 걸 봐. 이거 별로 좋은 방법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지구과학에 한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여러분들이 앉아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뜨기 전에 즉 문제 풀었었던 그 과정과 내용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어 나왔던 그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 있을 때 채점을 하시고 맞다, 틀리다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충분히 많은 문제를 풀 만한 시간 여유가 지금 없는 상태야. 그렇다면 잠깐은 5분, 10분 짜투리 시간밖에 내가 없어.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한 5문제만 풀어. 채점해. 맞았나 틀렸나 체크해. 아니면 10문제 풀어. 또는 3문제 풀어. 끊어서 가도 괜찮다 이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풀고 바로 채점을 해봅니다. 맞은 문제, 틀린 문제 구분이 되겠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틀린 문제만 보면 됩니까? 천만의 말씀.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문제를 활용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오답 정리를 하고 맞는 거, 틀린 거 채점을 해. 그 다음에 이제 맞은 문제든 틀린 문제든 하나하나 꼼꼼하게 문제를 다시 보시면서 뭘 하냐? 출제 의도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게 문제를 풀면서 그냥 문제도 풀고 출제 의도 파악해 보고 이것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연습이 되고 충분히 이제 습관이 돼 있으면 괜찮은데 처음부터 하기엔 조금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과정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단계를 구분해서 가는 게 좀 더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풀 때는 열심히 풀고요. 몰라도 풀어야 돼. 답은 어쨌든 결론은 뽑아내긴 해야 돼. 오케이? 나름의 논리를 펼쳐야 됩니다. 그 다음 출제 의도를 파악해 보는 건 어떤 과정이냐면 아, 이 문제를 풀 땐 어떤 개념 원리가 필요하고 또는 어떤 암기 사항이 필요한지 자료를 해석할 땐 어떤 과정으로 개념 원리가 적용되고 어떤 사고 단계 과정이 필요한지를 하나하나 체크해 보는 거지. 결국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본다라는 게 출제하시는 분이 아, 이 친구는 무엇을 알고 있고 어떤 능력이 부족하면 이 문제를 틀리라고 낸 건지를 파악해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무슨 소린지 해야 하지?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꼭 알아야 할 개념 원리 암기 사항 문제 옆에다 간단하게 첨삭을 해놓는 거지. 자료를 해석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그 주의사항도 옆에다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 다음 틀렸어. 내가 틀렸어. 맞은 문제도 해야 돼, 이거. 틀렸다면 나는 이 부분 암기가 안 돼서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또는 이 문제에서는 저쪽에 있는 저 개념 원리를 빡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냥 엉뚱한 걸 잘못 적용시켰다든가 그래프나 어떤 자료를 볼 때 뭔가 잘못 봤다든가 단위를 잘못 봤다든가 증가 감소되는 방향을 잘못 봤다든가 이런 사례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수했었던 포인트를 문제 옆에다가 적고 이렇게 점사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춰보는 과정보다 지금 이 항목에서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은 공부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집 자체가 개념서에 막 필기해놓고 정리해놓는 그런 과정도 때로는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제 옆에 또는 문제 아래 여백이 있잖아요. 그 여백에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해서 분석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첨삭이 되어 있는 게 일단은 저는 가장 좋은 과정이 아닌가 많은 것들을 챙겨갈 수 있는 과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말씀 제가 앞으로 기출분석 강의든 개념 강좌든 앞으로 이어지는 후속 강좌든 여러 강의에서 참 많이 잔소리를 아마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라고 시켰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선생님 저는 문제 깨끗하게 풀고 다음에 두 번 풀고 세 번 풀고 할 건데 자꾸 옆에 답 써놓고 이렇게 끄적끄적 해놓으면 다음에 문제 풀 때 조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지구과학은 일단 깨끗한 문제를 다시 한 번 풀고 새롭게 생각을 이어나가 보는 것도 물론 의미 있는 공부이긴 해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얻어가는 양보다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써놓고 적힌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시 한 번 그 생각을 이어나가 보는 그런 과정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챙겨가는 과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하나의 루트로만 답이 찾아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떤 생각을 이어나갔을 때 답이 뽑아지기도 하고 또 다른 길로 갔을 때 그 답 또는 문제에서의 상황을 이해하는 과정의 어떤 또 확장된 어떤 개념을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는 그 다음에 반복해서 문제들을 쳐다보면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었던 또 다른 루트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내는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물론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의 여지를 제공해주는 문제들은 실제로 기출문제 중에는 꽤나 많아요. 이해 가시죠? 이게 꼭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푸는 여러 문제 뭐 EBS 연기교제가 됐든 아니면 뭐 우리 연구실에서 제작한 문제가 됐든 추후에 모의고사 문제가 됐든 오케이? 이런 과정들을 문제를 풀고 문제를 통한 공부를 할 땐 언제나 습관처럼 해주셔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문제를 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은 문제 푸는 시간 문제 풀 때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그리고 채점할 때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절대 그 시간만으로 문제를 통한 공부가 끝나서는 안 돼요. 오케이? 충분히 사후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점 강조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돼요. 조금만 해보면 금방 습관돼요. 그리고 출제 의도 파악해보는 것도 이제 습관이 되면 아 이거 저기 아 이 개념을 모르는 친구들은 이거 못 풀겠네. 자료를 볼 때 이거 뭔가 잘못 본 친구들은 못 풀겠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추후에는 생길 수 있어요. 오케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어느 순간은 조금 익숙해지고요. 어느 순간은 이 과정이 되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진행할 수 있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문제 풀이를 통한 학습은 이런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분석 기출문제를 강조하는 지금 강조하잖아요. 자 기출문제를 풀 때 우선순위 말씀드려볼게요. 자 잠시 제가 기침이 갑자기 나와서 잠깐 끊어졌습니다. 자 이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기출문제 우선순위 제일 첫 번째는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치러진 수학능력시험 문제 그리고 6월 9월 평가합무교육서 문제 얘네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현재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육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치러진 수학능력시험 및 평가합무교육서 문제가 2021학년도 6월 9월 수능문제 and 2022학년도 6월 9월 수능문제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2021학년도라는 건 2020년에 치러진 시험을 의미하고요. 2021 학번을 뽑기 위한 시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2022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은 2021년에 치러진 수학능력시험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2025 개정교육과정으로는 이제 두 번의 수능이 치러졌고 여러분들은 2022년에 2023학년도 수능을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치러지지 않았지만 촬영일 기준으로 2023학년도 6월달 9월달 평가합무교육서 문제가 각각 6월 9월 첫째 주에 치러질 예정이겠죠. 그래서 얘네들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끝내고 2023학년도 수능을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6월 9월에 있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는 여타 모의고사랑은 다른 거예요. 오케이?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문제를 주관해서 출제를 하는 것으로 그의 수능에서의 어떤 난이도라든가 여러가지들을 조금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자 뒤쪽 얘기이지만 조금 더 미리 좀 땡겨서 잠깐 말씀드리면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6월달에 출제됐던 문제 9월달에 출제됐던 문제보다 수능 난이도가 일단은 높아서요. 이 난이도 차이가 수능에서는 조금 많이 높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출제된 주제가 있죠. 9월달에 출제될 때 똑같은 게 반복적으로 출제되지 않고 다른 주제들로 출제되는 사례가 꽤 많아요. 왜?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는 되게 넓은데 그중에서 딱 20문제만 만들려다 보니까 이걸 막 200문제씩 내면 그냥 뭐 이것저것 다 나오겠죠. 항상 20문제만 선별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들을 조금 골고루 출제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월달에 나온 문제랑 9월달에 나온 문제랑 물론 비슷한 주제 문제들도 있긴 해요. 하지만 특정 중단원에서 좀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출제되는 그런 주제들인데 그런 것들은 좀 돌아가면서 출제되는 편이긴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나오고 이때 나왔지만 이때 또 나오는 것도 있고 이때 나왔지만 이때 안 달아지는 주제 수능에서는 새롭게 출제되는 주제 또한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문제를 우리들이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당연하지 아직 출제하시는 분들이 누가 될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딱 찍어서 뭔가 점쟁이처럼 맞출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단 과거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정리한다는 건 과거의 출제 사례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배운 내용들로 어떻게 문제가 만들어지고 그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개념 원리가 적용되는지를 파악해보고 연습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거거든. 그런 과거의 데이터에 대한 정리가 충실하게 되어야지 일단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어떤 그런 나름 연습되고 채워진 능력치가 또 있겠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뒷받침 되어야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될 만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문제들 또한 섭렵이 가능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올바른 그런 과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에 가시죠? 좋아요. 어쨌든 이 수학능력시험이 평가원 모교사 문제가 중요하고 그 다음 2015 개정 이전에 2009 개정 및 7차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수능 평가원 문제가 필요해요.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교육과정이 개정된다는 건 소위 시험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물론 7차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복적으로 2015 교육과정까지 이어지는 주제가 있다 없다? 있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나름의 유행이 있고 경향이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과거에는 똑같은 어떤 판구조론이 다뤄졌어도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 유형과 그게 7차 또는 2009, 2015 개정 때 다뤄지는 어떤 수준과 깊이, 폭 이런 것들이 또 달라요. 각 시기에 강조되는 포인트는 분명하지만 있었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어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특히 이때는 교육과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 있다 없다? 그런 것들도 있어요. 지구각 1에 있던 게 2로 간 것도 있고 지구각 2에 있던 게 1으로 내려온 것도 있고 그렇게 어떤 범위에 어떤 이동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라는 열정, 의지 이런 건 매우 좋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얘네들을 다 푸는 건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는 현 교육과정에 걸맞는 문제들을 여기서 뽑아와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많이 푸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근데 무분별하게 많이 푸는 건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지 이해 가시죠? 실제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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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질문들 많이 올라오는데요. 메가스터디 질문 게시판도 마찬가지고 우리 오지지구각 카페도 마찬가지고 선별되지 않은 기추문제를 사진 찍어서 또는 캡처해서 이렇게 질문 이 문제는 뭔가요? 저 안볐똥 같아 이거 뭔가요? 어떻게 푸나? 이렇게 질문 올라오는데 현 교육과정에 부합되지 않은 문제들 가지고 공부하는 건 그래도 뭐 어떤 형태로든 도움되겠지 이게 도움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오케이? 교육과정 선을 넘지만 도움될 만한 이야기들은 강의에서 충분히 제가 추려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이 문제들을 올바로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 저희들은 선별 잘해두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2015 개정교육과정의 교육청 모의고사 자 시도교육청 주관 모의고사는 3월에 있고요. 4월에 있고요. 7월에 있고요. 10월에 있습니다. 1년에 총 4차례가 치러져요. 오케이? 이게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지기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지기도 해요. 물론 차이가 좀 있죠. 고2 학생들은 이제 원과목을 처음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각 시험 시기에 따라 시험 범위가 앞쪽부터 누적으로 할당돼요. 오케이? 어? 그리고 사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3월에 치르는 학력평가는 고등학교 2학년대에서 제대로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고1과학의 내용들이 그중에 지구과학에 해당하는 영역이 이 3월에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고2에 해당하는 이 나름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는 저희들이 필요한 문제들은 또 잘 뽑아내서 기출문제에 담아두었고 너무 기본적이거나 조금 쉬운 문제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굳이 기출문제에 수록해두진 않았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일단 주관하는 기관이 평가관과는 달라요. 시도 교육청 주관 시험이기 때문에 나름 양질의 문제가 잘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한국 교육과정 평가관의 문제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따라서 이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는 일단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중에서 조금 더 많이 필요하고 많이 중요한 문제들을 저희들이 잘 선별해서 기출문제집에 수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 그리고 이제 2022년에도 즉, 2023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2022년에도 교육청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치르게 될 거고 그 문제들은 어쨌든 잘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해설 강의 또 다 찍어서 올려요. 여러분들 해설 강의와 함께 보고 정리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EBS 연계교제 역시 중요하죠. EBS 연계교제 지금 우선순위에 4번으로 넣어놨는데 사실 연계교제의 문제는 수능특강 수능 완성 있는 문제는 자, 지금 소개는 네 번째 있지만 사실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 수능 평가관 기출과 동등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동등하다. 단, 이거는 2022년에 출시되는 책을 이야기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관연도 EBS 연계교제는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 관연도 EBS 연계교제를 가지고 뭔가를 활용하지는 않아요.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2022년에 출시되는 수능특강, 수능완성 문제는 얘네와 동급으로 취급해 주셔라. 됐습니까? 좋아. 그래서 이거 따져보면 문제수가 적지 않아요. 적지 않다고 많다고 중요하다고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문제와 평가 문제는 뭐 굳이 뭐 이게 뭐 이게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나름 중요도에 있어서 우리들이 우리들이 챙겨가야 되는 중요도에 있어서는 어쨌든 굳이 우선순위를 둔다면 우선순위를 그렇게 둘 수 있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 섭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우선순위를 둔 건 만약에 조금 이제 다른 과목 공부가 밀렸다든가 학습 일정이 조금 만만치 않다든가 해서 다하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한 분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나름 학습 우선순위를 이런 정도로 좀 구분을 해주시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 됐습니까? 그런 정도의 제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동급입니다. 양례는. 좋아. 자 그럼 됐고 이제 강좌 특징 및 구성 설명드립니다. 총 30일 강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요. 모든 기출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설명들을 다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풀어드려요. 됐죠? 물론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좀 더 빠르게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에 대한 풀이 또 제공을 해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경로로 문제풀이가 가능한 경우라면 그런 다양한 경로 또한 경로 또한 차근차근 또 설명을 해드리긴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기출문제집에 있는 수많은 문제 어 그래 그래 445문제 어 되게 많아요. 어 되게 많이 있는데 이 문제들 중에 일부는 우리 개념완성 교재에도 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개념편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념 강좌에서도 대표형 분석 문제 는 다 풀어드려요. 그 문제가 여기 또 들어있거든요. 여기서 또 풀어드립니다. 어 다 할거에요. 오케이? 단 개념완성 강좌의 대표형 분석 문제를 풀이할 때의 그 나름의 장황한 설명 과는 여기서는 좀 다르게 문제풀 때 필요한 더 직접적인 부분들 그리고 문제풀다 보면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 문제풀 때 필요한 게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답을 찾을 때는 실제로 100이 다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100이 아니라 한 70 80 때로는 40 50 정도만 가지고도 문제답을 뽑아내는 게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객관식 문제니까 그러한 과정에 대한 설명들도 이 기출분석 강의에서는 조금 더 곁들이게 돼요. 오케이? 좀 더 실전적인 문제풀이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포커스가 조금 더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개념편에서 풀었던 문제라고 해도 기출분석 강의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풀어드리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오케이? 똑같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똑같이 강의를 또 짓는 건 아니다. 물론 중요한 얘기들은 제가 또 반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죠. 지겨워도 반복을 해야지. 안 그래? 그런 것들은 당연한 거고. 자 그래서 지난해 기출분석보다 문제가 좀 많아졌습니다. 알아주시고요. 자 중단은 별 주제별 분류 잘 돼 있고 주제별로 분류가 돼 있는 거에서도 그래프로 나오는 거 그림으로 나오는 거 도표로 나오는 거 뭔가 나름의 그 내 세부적인 어떤 분류 체계가 안에 딱딱 잡혀 있습니다.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다 분류가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좋아요. 해설지 분책됩니다. 해설지를 분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해설지를 옆에 펼쳐놓고 해설을 문제랑 비교하면서 좀 더 꼼꼼하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이 안에 담겨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분책된 해설지 잃어버리면 해설지만 따로 제공 못해드립니다. 저거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해설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간수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음 저 분책해놔서 잃어버렸잖아요. 라는 말씀 저희한테 해주시면 안 돼요. 잃어버리는 건 잃어버린 사람 이나 그걸 훔쳐간 사람 잘못이지 우리 잘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간수 잘 해주시고요. 음 좋아. 그리고 개념과 연계될 수 있도록 스텝 1, 스텝 2 문제 구분해뒀어요. 오케이? 어 왜 스텝 1, 스텝 2 결을 맞춰서 같이 구분을 해두었냐 개념과 기출은 같이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개념학습 공부를 했잖아 그러면 기출 같이 가야 돼. 그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병행하셔야 된다. 개념과 기출은 자 그리고 오답노트가 있는데 오답노트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선택 가능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출 분석 교재 이렇게 딱 구매 페이지 보시면 뭐 오답노트하면 비타민 교재로도 개별적으로 따로 구매할 수 있게 판매가 되긴 할 텐데 오답노트를 선택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저희들이 강요하는 건 아니고 오답노트 아 이게 또 표지 또 겁나 예뻐요 또 진짜 이게 이 이미지에 진짜 우리들의 표지 그 표지의 예쁨이 담기지 못하는 게 저는 진짜 너무 안타까운데 이게 지금 아직 저도 실물이 없어가지고요 오답노트 내용이 이제 2022학년도 기출문제 중에서 나름 정답률 좀 낮은 난이도 높은 그리고 뭔가의 설명이 조금 구구절절 필요한 문제들은 우리 필기노트 컨셉으로 좀 예쁘게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5문제의 기준 문제에 대한 이런 분석이 오답노트에 담겨 있고 그 뒤에는 많은 빈 여백 페이지가 있어요. 그 오답노트의 빈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고 여러분들이 채워야 할 부분으로 이렇게 남겨둔 그런 작은 필기노트 사이즈의 스프링으로 된 아주 예쁜 책입니다. 이게 사실은 뭐 그 정리를 좀 잘하는 꼼꼼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나쁘지 않을 듯하고 또 굳이 이런 걸 정리를 조금 불편하거나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게 좋다 나쁘다의 상황이 아니고 그런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걸 정리를 잘 하고 잘 활용할 수 있겠는지 아닌지 직접 한번 스스로 잘 판단해 보신 다음에 오답노트를 구매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업로드 일정은 12월 16일 목요일날 교재 들어가고요. 첫 강의가 올라갑니다. 오케이? 그리고 12월 16일 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만 되면 그냥 강의 딱딱 올라가요. 매주 목요일만 되면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목요일은 무슨 날? 지구과학원 기출분석강이 올라오는 날 오케이? 그래서 메가스터디 가시면 알림 설정 있어요. 알림 설정 어? 어? 그래 구독은 아니고 저 진료 찾기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 알림 설정 알림 시간도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는데 알림 시간을 너무 일찍 해놓으면 그게 목요일날 이게 오후에 강의가 업로드가 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목요일날 오후 시간대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여러분들 카톡으로 알림이 가요. 음 그래서 해당 시간에는 강의가 딱 올라가 있을 테니까 목요일은 강의 올라오는 날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개념 강좌가 일단 5단원부터 먼저 진행되는 강의가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1단원부터는 이제 12월 27일날부터 온라인으로 차근차근 업로드가 되는데 5, 6단원 개념 강의가 올라가는 속도에 맞춰서 올라가는 기출분석이고요. 1단원부터 진도가 또 시작되면 그 진도에 걸맞게 기출분석 강의는 또 차근차근 이제 이원화돼서 병렬로 차근차근 강의가 업로드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업로드하는 이유 왜 그런지 아시죠? 개념 강좌 듣고 중단원이 끝나 기출분석 바로 해 또 중단원 끝나 바로 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업로드 일정을 설정했다라는 점 중단원이 힘들다면 대단원 개념 공부 끝내고 그 다음 대단원 수준으로 기출분석 강의를 듣고 활용해 주시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단원이든 대단원이든 개념 끝 기출 끝 이렇게 그 다음 또 개념 진도 기출 진도 이렇게 실제로 개념 강좌랑 기출 강좌가 마무리가 되면 여러분들 사실은 그 정도까지만 완벽하게 섭렵을 해도 거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다 올라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온라인 학습 지원 개념 강좌에서 제공해 드리는 중단원별 추가 문제 그 다음 복습 프로그램 진단 프로그램 이런 것들 다 기출 편도 동일하게 똑같이 진행돼요. 같은 시기에 두 강좌가 같이 이렇게 올라가서 병행 수강을 권장하고 있잖아요. 됐지? 같이 이 온라인 복습 프로그램 및 진단 프로그램 제공이 되고요. 자 메가스터디 질문 게시판 있습니다. 질문 게시판 잘 활용해 주시는 게 공부에 도움되겠죠. 단 여러분들이 올리는 질문에 거의 대부분의 질문들은 강의를 들으면 다 해결돼요.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알겠지? 특히 기출분석 뭐 다 들어야 됩니까? 틀린 것만 들으면 안 됩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틀린 문제만 정리하는 게 문제풀이를 통한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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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쪽 공부밖에 안 됩니다. 맞은 문제 역시 여러분들이 전문검 할 건 반드시 전문검 하셔야 돼요. 그거를 강의를 보면서 같이 정리하는 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하이간에 그냥 혼자 문제 풀고 정리하는 것보다 한 37배 정도의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빠른 배속으로 틀어놓고서라도 겨울 시즌부터 발빠르게 공부를 진행하는 분들에게는 강의를 꼭 들어주십사 라는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이게 여름 되고 막 가을 됐어. 그렇다면 제가 그런 강의를 못해요. 그때는 진짜 수능 코앞에 다가오고 시간이 많이 없잖아. 안 그래? 그때는 그런 요구를 드리기가 쉽지 않지만 지금 발빠르게 공부를 같이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좋아. 그리고 지구각 카페 또 여러분들 같이 우리 지구각 지구방위대들 여기 많이 있잖아요. 그래. 필요한 부분들 힘들 때 의지가 되기도 할 테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격려와 조언들을 아낌없이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시죠? 조언하실 땐 이거 이거 안 해도 돼. 하지 마세요. 이런 조언하는 건 조언이 아니야. 그거는 제 골로 보내겠다. 이런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 때는 거의 99% 이상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할까 말까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아 나 좀 바쁘고 시간 없는데 이거 대충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일 때 그런 허락받기 위한 질문들을 대부분 하거든.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음? 음. 음. 그잖아 조언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어. 그래. 뭐 우리 패밀리들 잘하시리라 믿고요. 자 그 다음 당부의 말씀 자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할게요. 2023 오즈매직 기출분석 강좌는 지구과학원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이전까지의 출제 경험 파악 개념 적용 및 자료 해석을 연습하기 위한 강좌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출문제 있고 지난 2022학년도도 지난 기출보다 되게 어렵잖아요. 기출문제는 기출문제보다 수능은 어렵게 나올 거니까 그리고 뭐 어차피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안 나오니까 풀어봤자 별도면 안 돼. 우린 더 어려운 곳만 가야 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공부 근본 없이 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계단을 한 칸씩 한 칸씩 밟고 올라가면서 내용을 쌓아 가야지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중간에 말도 없이 여러분들 뭐 이렇게 푹 점프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교과 내용과 시험 범위는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똑같아요. 맞지? 그래서 과거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어떤 암교서가 강요되는지 어떤 출제 경향성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분석해보는 그런 공부가 있어야지만 아 예전에 이렇게 나왔어? 또 이렇게 발전이 됐어?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게 가능해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과거에 대한 어떤 분석 없이 어?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런 경향성에 대한 파악 없이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아시겠습니까? 뜬금없는 말씀이지만 일기예보도 그렇게 진행됩니다. 과거의 기후데이터를 분석해야지 날씨를 알아야지 현재 오늘날씨가 어떤지를 파악해야지 다음날 구름이 어디로 가는지 전선이 어디로 가는지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과거의 문제 물론 앞으로는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겠지만 그 이전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적용시켜보고 사고과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는 이런 연습이 여러분들을 보다 튼튼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됐지? 한 단계 높은 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출분석을 여러분들 3월 첫 번째 학력평가가 치러지기 전에 완강을 할 건데요. 제가 그때까지 완강을 하는 이유는 이 기출문제 과거의 기출문제를 여름철 가을철까지 질질 끌고 가시면 안 돼요. 빨리빨리 끝내놓고 한 단계 더 발전된 공부를 우리는 해나가야 된다고 무슨 소린지 해 가시죠? 오케이? 빨리 끝내셔야 된다. 개념학습과 함께. 혼자서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만 오답 정리하는 것보다는 맞은 문제까지 오답 정리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고요. 모든 문화의 강의를 듣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이 어쨌든 여러모로 여러분들에게는 도움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빠른 배속으로 토론하도 괜찮아요.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빨리 틀어놓고도 잘 들릴 수 있도록 정말 애를 써서 말씀드리고 발음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괜찮지? 좋아.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중요한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반복해서 풀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오답 노트를 활용하는 것도 기존에 저희들이 정리해놨던 그런 문제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겪게 될 여러분들만의 오답 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굳이 안 사고 여러분들이 다른 노트에 이렇게 직접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문제를 크게 오려붙이는 게 너무 무겁고 번거롭다면 해당 문제 출처만 쓰고 그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틀렸던 포인트 또는 주의해야 할 포인트만 간단하게 한 줄 두 줄만 적어놔도 그것 또한 나쁘지 않아요. 되게 무겁게 정리해야 될 어떤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이렇게 기록을 해놔야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펼쳐보고 그 문제를 끄집어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개념 강좌 먼저 수강해야 돼요. 그리고 기출분석과 병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단원 끝나면 기출분석 대단원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도나가 스텝1 스텝2를 구분해 놓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라는 점 알아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단원이 아니라 중단원 끝내 기출분석 중단원 해 다음 중단원 해 그 다음 중단원 해 중단원 수준으로 끊어서 빨리빨리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알겠지? 생각보다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너무 길고 길고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소리 제가 하지 말랬죠. 짧게 해서 대충 하고자 한다면 그건 진짜 말 그대로 대충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교육과정의 범위가 있고 지구과학의 과목 특성이 있고 최근에 출제되는 문제들의 어떤 수준과 난이도를 고려한다면 그래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말이지 뭐 너무 많고 길고 그런 걸로 제발 징징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 하지 대충 해서 끝낼 수 있으면 대충 하셔도 대충 해서 안 된다니까 화내는 거 아닙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수능 대비는 필수고요. 완벽한 내신 대비를 위해서라면 기출분석 다 섭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신 대비는 지금 기출분석에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는 문제의 어떤 불량 수준 기피보다 물론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평균치로 따진다면 수능의 어떤 과거 데이터를 완벽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강좌 의 내용 수준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학생들이 물론 고3 학생들이 내신 대비를 하기도 하지만 내신 대비 수준은 조금은 더 완화되어 있다고 보는 게 일단은 올바른 방향일 수 있겠죠. 그러한 의미의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대비에 있어서 기출분석까지 빠삭하게 정리 끝낸다면 차고 넘치는 근데 뭐 결국 내신 대비 역시 수능 대비의 초석을 다진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필요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나오는 질문인데요. 지난 교재로 들으면 안 됩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문제 배월도 달라졌고 또 지난해 기출문제 추가된 게 있고 또 일부 빠지는 것도 있고 문제는 전체적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해 교재로 수강하기에는 매우 큰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가급적이면 지난해 같이 공부했었던 분들도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한다라는 입장으로 본다면 N수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개념 공부도 한 번쯤 다시 한 번 빨리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 시간을 잘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는 취지에 걸맞게도 개념 강좌 기출 분석 같이 쭉 한 번 정리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면 됐지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남들보다 대충해서 잘할 생각하지 말자고 그거는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가능한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남들보다 더 좋은 점수 더 위에 올라가기 위해선 그에 걸맞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기본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결과에 웃기 위해선 과정에서 때로는 많은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고 가시바퀴를 겪어야 하고요. 나름의 고난과 역경이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래야 결과에 웃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열심히 노력하시고요. 잘 들어 우리는 기출분석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더 다음 단계 더 윗단계 공부를 더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기출분석까지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요구된다. 개념과 기출 병행해서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는 기출분석 강의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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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